집어넣어놨네 아주 달이 보이는데 저거 와...이건 또 뭐야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 이런거 있거든 내가 진짜 슬픈 얘기 해줄까? 에버랜드를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는데 놀이기구를 못탔어 단 한개도 진짜 사람이 개많아 에버랜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유이용권을 3만원인가 주고 끊어서 어?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탔어 동물원 갔다와서 동물원 거기서 북극곰 보고 왔잖아 너무 내가 너무 철향해가지고 북극곰 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진 내가 찍어서 카카오고래 몰렸더니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 철창을 잡고 있냐 왜 나보고 내가 어디에 내가 북극곰이냐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어? 아니면은 재미로 말해주는 거든지 요즘 자유이용권 4만원이 제일 적어야 전까지 뭐 이제 제휴카드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생이나 그러면 좀 싸게 하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나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어... 그거는요 정말 간단해요 군대를 가면 돼요 군대 군대 휴가를 나와 일단 이병때 꿈을 안고 휴가를 나와서 머리를 가리고 모자를 눌러쓰며 자기 혼자 가면은 만원인가 만오천원인가 냅니다 아시겠죠 아 거기서 나라사랑카드를 꺼낸다 오 제발 그래서는 안 돼 고 행여나 나라사랑카드 꺼내지 마세요 거기서 어 에버랜드 들어갈 때 나라사랑카드 꺼내지 마세요 어 근데 진짜 거기만 이제 여자친구 있고 친구들 있고 막 그러면은 어 큰일납니다 어 진짜 최악이었다 진짜 와 어디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끔찍하다 이러면 못가나 아 이거 베타 지역이 아니래 이 맵이 얼마나 끝가 도대체 맵 한번 볼까 베타가 가만있어봐 아 아 이게 지금 잠깐만 아 여기까지가 베타네 지금 여기까지가 베타고 쓰읍 글쎄 어 훨씬 더 크겠지 원래 맵은 하나 확실한거는 이 뭐야 여기는 더 없는거 같애 이 위쪽은 아닌가 쓰읍 이거 맵 엄청 클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게 자동차가 없으면은 다른 대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리얼 그거야 진짜 GTA 이거 걸어다니는거지 그 맵을 진짜 그럴걸 딱 예전엔 GTA 생각났는데 이게 중앙맵이고 이게 왼쪽맵 오른쪽맵 딱 있었거든 GTA는 여기서 내가 맨날 그거 했잖아 아 여기 왼쪽맵에서 오른쪽맵까지 저거 했잖아 내가 자동차 스포츠카 타가지고 날라갔잖아 진짜 맵이 비슷하네요 아 실제 뉴욕이 저렇게 생겼냐 어 그럼 여기 타임스케어가 가만있어봐 타임스케어가 내가 지나갔나? 타임스케어를? 아 여깄네 이거 아니야 이거 타임스케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타임스케어 지금 잠깐만 아 뭐야 아 타임스케어를 못보네 타임스케어 못봐 여기가 그거 아니야? 더이상 못가는지요 아 이거 엠파이어 빌딩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촌사람이어서 뉴욕에 살아본적이 없어요 가만있어봐 그게 아 그 거리가 있을텐데 갈라지는 거리 있잖아 어 여깄네 타임스케어 여깄네 아아 여기네 아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네 내가 갈 수 있냐 지금? 아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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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크가 안돼 스냅 투 마커가 이게 안돼 어? 이거 뭐야 데스로케어 로케이션? 내가 지금 갈 수 있나? 코리아타운이다가 와아 이거 진짜 GTA인가? GTA랑 똑같네 GTA5 말고 GTA4랑 똑같애 여러분들은 이렇게 뉴욕을 잘하세요 뉴욕 가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젊으신 교수님만 분이 계셨는데 뉴욕인가 갔다가 자동차를 털렸대 트렁크를 근데 진짜 소름인거는 트렁크를 안 털리고 간것처럼 다시 해놓고 갔대 턴 다음에 아 로드뷰로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아아 다 아아 네이버인가 다음 로드뷰여 그걸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아 눈물나네 오늘 정말 내일 아아 가성비 최강 전기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rév 지리구요 얼마전에 무슨 제주공항이 무슨 뭐 다 전부 다 체류한다고 막 사람들 거기서 그런다고 하던데 갈 일이 있어야지 아! 야 얘네들 개 아니야 나 내가 얘한테 죽었잖아 헤드는 좀 쏠만해 이게 머리 쏘는 맛이 있어 한방이라서 깔끔해 아 이거 피하는 거야? 야 화염방사기 들고 총 쏜다 얘네들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너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조메리카! 이번엔! 이번엔 지지 않아! 이번엔 지지 않아 이 자식들 이번엔 지지 않아 이번엔 지지 않아 어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방패 버려야돼 방패 버려 아이 잠깐만 아이 미친 맨 아래단 바닥이 다 났어요 써야되는데 음 대가리 대가리 깨지고 싶은 친구들 많구나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대가리 데미지인데 2천몇이면 안죽네 여기 여기다 이렇게 딱 던지면 내가 지료되지 어어 어어 우지도 얻었네 우지 한번 써볼까? 어 어 야 스킬도 하나 추가할 수 있고 이게 잠겨있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한번 세번째꺼 이거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건 왜 안되지 이건 왜 안되지 이거 왜 안 열리지 이거는 터렛 이거는 왜 잠겨있을까 이걸 안했나 아 에이 이런 어 오 야 이거 이거 진짜 쓰레기다 이거 정말 쓰레기다 이거 어차피 표시가 되서 필요가 없거든 애들이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잖아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거는 마을에서 만날 수 있어? 골드가 아니어도 여기 올 수 있겠어? 근데 우리 만나면 뭐 같이 뭐 멀티 할 수 있어? 어 누가 도와달래 키가 필요하대 잠시만요 깽크리아 이거 같이 할 수 있어? 키가 어딘가에 있어 여기있다 그냥 같이 싸돌아다니는거 아냐? 같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냐? 미션은 없는거 아냐? 일로 가면 뭐지? 아 얍얍합니다 아 얍얍합니다 아 얍얍합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오 깜짝이야 너는 근데 왜 도망을 안가니? 풀어줬는데 그래 가야지 아 아 그냥 마을에서 만나서 서로 팔 벌리게 하자고? 조졌네 어 아 바로 장착도 있네 지금 보니까 어 오케이 어우 어우 야 종호 났다 아까 근데 모자 얻은거 같거든? 그거 못 뜨나? 아 아까 모자 캡 이런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화방 화방이 간지긴 한데 어 얘네 그냥 이거 메고 다니네 이거를 어 인벤토리에서 맨 오른쪽거? 이건가? 이거야? 이거 말하는건가? 아 어 뭐야 어 극혐 아 개 극혐이네 아 아 이것도 벗고 이런게 있네 아하 아니 암환자라니 여러분들 무슨소리 아 아 이거 기아차 생각나네 어 우와 야 이건 좋네 어 또 이런 퀄리티를 또 보여준단 말이지 아 우지 좋은데? 크아 야 자동차 좀 보고 다니자 한번 어 이거는 모르겠어 크 PK 오죽이 뜨네 어 야 이거 그거 닮았다 모하비 모하비? 어 모하비 닮았다 모하비 모하비가 쌍룡꺼였나? 기아꺼였나? 모하비도 엄청 비싸다던데 야 이건 진짜 리얼 기아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겼네 디자인이 기아가 밑에 이러거든 자동차가 위에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의미가 일단 여기는 무조건 갈라진다? 어 야 이것도 총 쏘면 문 닫혀지는건 GTA랑 똑같네 진리네 자 이정도면 충분히 디비전을 느껴봤던 것 같구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멀티로 할거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조많은 꼭 많이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